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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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마다 안내 사이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시에는 비상구까지 유도등이 켜지며, 비상구를 여실때는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손잡이를 올리거나 돌리시면 됩니다.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명복은 좌석 또는 팔걸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착용하실때는 머리 위부터 입으시고, 끈을 몸에 맞게 조이시면 됩니다. 차량으로 손잡이를 올려주세요. 폭풍이 잠시하고, 단신 두려워중니다. 구명복은 탈출 직전에 비상구 앞에서 붉은색 손잡이를 당겨 부풀려주십시오. 의지수 vid봉이 왔습니다. 구명복은 발급된 불편한 비상구 앞에서 색조비를 당겨 부풀려주십시오. 군무관을 부풀지 않으면, 비상구에 불꽃이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발급된 방향으로 시 pint에 Zieks 영업을 등을 타고 Isaac에 도착합니다. 또한 비행기가 바다에 내리면 탈출 미끄럼틀을 부위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앞 주머니 속에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륙 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주시고 테이블이 제자리에 있는지 좌석 배지를 내셨는지 다시 확인해주십시오. 이산입시에는 휴대수화물이나 좌석 앞 주머니 속에 보관할 수 없는 큰 전자기기입니다. 좌석 아리나 기내산반을 보관해주십시오. 좌석 아리나 기내산반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또는 구조배터리는 납작되어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또는 구조배터리는 납작되어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또는 구조배지와 동아지 동아지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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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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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